2차 이동 팔곱이셨들이여 팔곱이셨들이여 정수판 보시면 셔틀 호출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3번 셔틀이요. 3번 셔틀 호출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3번 셔틀 호출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3번 셔틀 호출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4번 셔틀 호출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3번 셔틀 호출은 면과 동네 рук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4번 셔틀 호출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4번 셔틀 호출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병주 공원 기권 시작하셨습니다. 10번 코트 2번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10번 코트 2번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10번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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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ombres. 13-46. 15-35. 16-32. 15-4. 16-45.